이번 문제는 2015년 3월 18번 문제 되겠습니다.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. one human beings 인간은요. 재긴 섭취하다 라는 뜻입니다. 여러분 인간이 섭취해요. 뭐를 섭취하냐? 여러분 추가적인 에너지를 섭취한답니다. 더 먹는다는 거예요. in the form of food 맞네요. 음식의 형태로 추가적인 에너지를 섭취할 때 근데 어떻게? 주어진 식사나 아니면 간식 시간에 조금 더 섭취를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추가적인 칼로리가요. 텐트 동사원형이면 뭐 뭐 하는 경향이 있단데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대요. 뭐를 감소시키느냐? 배고픔이요. 언제? 다음 식사 시간 또는 간식 시간에. 그 말은 뭐냐면 얘들아 내가 점심에 적당히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. 그러면 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던 내 뱃속에 있는 음식물 덕에 그래서 저녁 식사에는 별로 안 배고픈데 이게 된다라는 거예요.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자 그러나가 나옵니다. 어머 그러나가 나오면 사실 위에 있는 내용보다 여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셔야 돼요. 자 글쓴이가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. 이런 장치, mechanism. 여기서 이런 장치. 이런 장치는 doesn't seem to be. 자 뭐인 것 같지 않대요? 완전히 기능을 하는 것 같지는 않대요. 언제 기능을 안 하냐? when excess calories. 추가적인 칼로리가요. 소비가 되어져요. 즉 섭취가 되어질 텐데. 자 여기 보셔야 됩니다. 지금 우리가 in the form of requise가 되어 있죠. 액체 상태. 여러분 액체 형태로 우리가 더 마시잖아요. 우리 이런 말 하죠. 소위 말해서. 그 물배 채운다라고 하잖아요. 그렇게 채워진 것은요. 기능을 하지 않는데요. 그 기능이 어떤 기능이었죠? 추가적으로 먹으면 이따가 배고픔이 덜하다라는 게 여기서 남먹힌다는 소리입니다. 여기가 중요해요.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에 음식의 형태가 아닌 우리는 리퀴드, 액체가 핵심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. 자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가 섭취하기 시작합니다. 추가 200칼로리를 섭취합니다. 하루에. 자 샌드위치를 먹는다라는 거는 이건 뭐예요? 아 음식의 형태로 먹은 거죠. 그러면 너희는 알 거예요. 그럼 우리는 뭐가 감소해? 너의 칼로리의 섭취가 줄겠죠. 똑같은 양을. 언제? 다음에 식사시간일 때. 맞습니까? 자 얘들아 반면에가 나와요. 어머 반면에 나오면 너희는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요?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. 아 위에는 샌드위치를 먹었으니까 음식의 한 형태로 얘기하셨구나. 그 밑에는 뭐예요? 음식의 형태가 아니라 액체의 형태로 나올 거고 나는 액체의 형태가 중요한 건데를 기억하신다면 여기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여기 있는 부분으로 우리는 답을 찾는 겁니다. 두 부분이요. 아셨죠?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반면에 만약에 너가 섭취를 해요. 똑같이 200칼로리를 섭취하는데 역시 나오네요. drinking a soft drink이라고 나와 있죠. 이 청량 음료를 우리가 마신다면 우리의 몸은요. 액티베이터 활성화되지 않을 거래요. 똑같은 그 기능. 여기 같은 말하고 있죠. 자 그리고 너는 아마도 뭐 할 거예요? and the vi인지는 결국 뭐뭐하다인데 뭐뭐하지 않을 거래. 결국 얘들아 너의 그 하루의 칼로리 섭취량이 전혀 줄지 않을 거래요. 즉 배고픔에 덜한다 이런 거랑 상관없다라는 거죠. 그럼 결론적으로 물빼따로가 되는 거예요. 음식 따로 물빼따로. 그러면은 더 많이 먹는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? in the long run은 결국이란 뜻이고요. 너는 뭐가 된다? 살이 더 찔 것이다가 되는 거예요. 아셨죠? 자 그럼 우리 정답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일단은 액체가 중요한 겁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식전에 물을 마시면 식사... 물 얘기 아니죠. 그죠? 칼로리 섭취를 줄이면 노화 얘기한 적이 없고요. 일일 적정 칼로리 섭취량은 사람에 따라 다른 얘기 아니었고요. 음식과 액체 얘기였죠. 자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진다? 아니죠.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. 정답은 5번이겠네요. 음료를 통해서 리퀴드를 통해서 초과 섭취된 칼로리는 체중을 늘릴 수가 있다 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을 통해 다시 한번 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